음악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탄트리 장식에 담긴 성경적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음악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는 정부 정책에 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음악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단기 선교 안전대책을 위한 핸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음악 한국교회의 싱크탱크 미래목회 포럼이 아홉길사랑교회 김봉준 목사를 신임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화려하게 빛을 내는 성탄트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 성탄트리를 꾸미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한진식 기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광화문역 한켠에 조금 색다른 장식의 성탄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문환교회가 설치한 이 성탄트리엔 사과와 장미, 빵 그리고 초가 달려 있습니다. 형형색색 화려하게 꾸며진 다른 성탄트리들과는 비교되는 장식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탄목이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탄목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꾸며진 성탄트리의 의미는 무엇일까? 서울신학대학교 조기현 교수에 따르면 성탄트리의 기원은 6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교인들은 나무의 사과와 장미, 빵, 세 종류의 장식물을 따라 성탄절을 기념했습니다. 성탄트리의 기본이 되는 나무는 에덴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예수 그리소가 달렸던 십자가 나무를 상징합니다. 사과는 선악과를 의미하는데 죽음을 초래한 인간의 원죄를 기억하기 위해 달았습니다. 장미는 사막에서 피어난 꽃처럼 어둠을 뚫고 생명으로 온 예수를, 빵은 생명의 양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7세기경 세상의 빛으로 온 예수를 상징하는 초가 성탄트리의 네 번째 장식물로 추가됐습니다. 이 네 가지 장식물로 장식된 이 성탄목은 특별히 예수 그리소를 생각나게 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살려주는 성탄목이다. 조 교수는 끝으로 교회가 세상과 같이 화려하게만 성탄트리를 꾸미기보단 성경적 의미를 담아 트리를 장식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양성평등이란 표현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여성가족부 정책에 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소수자들을 정부가 섣불리 인정하려 한다는 건데요. 여가부는 명백한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동성애, 동성혼 계연반대 국민연합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최근 공개한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양성평등이란 용어가 성평등이란 용어로 바뀌었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들은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외에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인정하려는 시도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소수자를 고려해서 해당 용어를 변경한 게 아니라며 양성평등기본법이 명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양성평등기본법 상에도 양성평등이란 용어도 있고 성평등이란 용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고요. 법적 개념상. 저희는 개념적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 정의에 따라서 두 가지 용어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가부가 말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이란 용어와 성평등이란 용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말한 제3조를 살펴보니 성평등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 성인 섹스와 사회적 성인 젠더의 개념을 스스로 혼동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혼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해당 용어에 대한 논란이 가시질 않자 여가부는 오는 20일 발표할 양성평등기본계획의 용어 변경 시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반현은 계속해서 여가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나갈 것이라며 관련 포럼과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의연입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해외 단기 선교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단기 선교 안전대책을 위한 단기봉사팀 위기관리 핸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핸드북은 선교지에서 위기관리 체계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년 만에 수정판으로 발간된 핸드북엔 출발 전 준비 사항부터 공항과 현지 사역지, 귀국 후에 이르기까지 선교 일정에 따라 위기 유형과 점검 사항이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부록엔 현재 상황에 맞게 보완된 국가별 정보, 보험과 건강질병 정보, 현지에서 우려되는 테러 정보 등 구체적인 참고자료가 수록돼 장단기 선교 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올해는 아프간 단기봉사팀 필압사건 10주기를 맞이하는 해라며 7년 동안 급격하게 변한 국제정세와 세계 선교환경에 한국교회가 기민하게 대처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 한해 교계의 주요 현안을 다루며 여러 의견들을 공유했던 미래목회 포럼이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아웃필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가 신임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대표와 더불어 사회된교회 소강성 목사와 동신교회 김곤수 목사도 신임 부대표로 선출되는 등 내년도 사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이 꾸려졌습니다. 총회 참석자들은 새롭게 세워진 대표단을 중심으로 미래목회 포럼이 한국교회 연합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봉준 신임 대표는 한국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다며 미자리교회는 중형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은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목회 포럼은 올해 통일포럼과 종교인과세 정책포럼, 동성애 개문광고 등 한국교회의 주요 문제들을 다루며 싱크탱크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내년엔 정기정책포럼과 교회본질회복운동 캠페인 등의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윤희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폰안의 교회입니다.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화제를 모았던 기적의 청년 박모세 군이 얼마 전 반가운 근황을 전했습니다.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무대를 꾸민 어깨동무 음악회에 함께한 건데요. 박모세 군은 이날 감동적인 노래로 관객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박모세 군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뇌의 대부분을 절단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박모세 군이 앞으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란 선고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박모세 군의 뇌는 기적처럼 60%까지 자라났다고 합니다. 어느덧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박모세 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고백하는 박모세 군의 노래가 남다른 감동과 희망으로 전해집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면서 몸도 마음도 꽁꽁 움츠러들었는데요. 추운 겨울,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바로 연예인 합창단 엑츠 29이 국제구호개발단체 월드 휴먼 브리지가 진행한 사랑의 연탄 나눔에 동참한 건데요. 엑츠 29은 경기도 광주의 저소득층 19가구를 방문해 연탄 5,300장을 전달했습니다. 배우 이강준 씨는 추운 줄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탄을 전달했다며 요즘 연탄값이 올라 기부가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하기 위해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엑츠 29은 연말 콘서트 연탄 날다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연탄 기부에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엑츠 29의 멋진 모습을 응원합니다. 찬양 연주를 할 때 드럼 연주가 주변에 소음 피해를 주진 않을까 걱정해본 적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드럼부스를 설치하려니 만만치 않은 제작 비용에 고민되셨을 겁니다. 최근 부산의 한 교회 청년들이 직접 드럼부스를 제작한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교회 청년들이 일일이 목재를 재단하고 방은 스펀지까지 꼼꼼히 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손재주가 대단한데요. 마침내 완성된 드럼부스 이제 소음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찬양을 연주할 수 있게 됐네요. 정성스럽게 부스를 만드는 모습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함께 느껴집니다. 넷본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공개한 2017 북한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교활동 시작 시기는 국정원에서부터가 33.9%로 가장 많았고 중국, 카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1회 한장총 증경대표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증경대표회장단을 꾸렸습니다. 장로교 원로 지도자들의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구성된 증경대표회장단은 회장의 한장총 직전 회장인 최영남 목사를 총무엔 황수원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2017 성탄예배가 오는 20일 안산정부합동분향소 광장에서 열립니다. 별을 따라 예수께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배는 세월호 가족들이 주최하며 여러 교회와 단체, 신학생들이 함께합니다. 말씀은 이정배 교수가 전할 예정입니다. 미랄 복지재단이 장애가 있지만 특정 영역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서번트 중후군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내년 1월 5일까지 국회의원회관 국회 아트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선 발달장애인 작가 8명의 작품 23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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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